고맙습니다. 젊은 사이로 홍소와 청소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2경기 홍소 이름 경주 나이네사의 740kg 밀치기를 쭉쭉기로 하는 홀루가 쭉쭉제 싸움입니다. 청소카야 동년대의 5살 741kg 밀치기를 쭉쭉기로 하는 풀루 가지고 있는 싸움우수입니다. 김민재 조 패스와 함께 모두 맞추겠습니다. 양 싸움우수들 모두 톱바닥의 경기와 같이 풀루 가지고 있는 링치기를 쭉쭉기로 하는 싸움우수들인 만큼 팽팽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겠네요. 머리를 반뜨겠습니다. 처음부터 치열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는 양 싸움우수들입니다. 청소, 가야, 마음속, 경주, 치열하게 머리를 주고받으며 행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치열하게 벌칙으로 손에도 공격을 목을 펴 보으면서 치열하게 공격을 통해 자신의 힘을 가지하고 있습니다. 한치에 얹고 있는 척 힘 겨루기 공격에 강한 홈불을 가지고 있는 싸움소들만큼 초반의 경기가 공격적으로 늘 양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치열한 공격 끝에 양상 홈불이 자신이 곱을 맞추었습니다. 공격을 맞추었습니다. 공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격을 맞추고 있습니다. 가야, 하지만 한참의 무비를 잘 넘겼습니다. 공석, 경주. 고 Kitchen 나중에 형workers 부금 먹어야 되는데 두 Civil 몇 차례 고민을 잘 넘기고 있습니다. 공석, 경주. 이제 자신의 디략도 보여줘야 되겠죠 다시한번 밀폭수로 맞고 있는데 점수가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밀폭수로가 보인게 목욕을 해봤습니다 자국의 끝까지 밀폭수로가 맞어 점수가 가야 다시한번 공격을 하면서 상대선을 뒤로 올렸습니다 점수가 그냥 이제 공소경주도 힘을 내서 자신에게 공격을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공소경주가 전부 안 보이는데요 공격 오늘 경기력에서든 지금까지 점수가 가능할까 더 많은 공격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한번 더 공격을 하시면서 공격을 이어가고 네 접속해야 다시한번 더 밀폭수로 이렇게 못하면서 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청소경주의 역지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청소가야 다행 다행 묵직여 역지군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의 기술의 문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대요 다시한번 더 다시한번 더 들어올렸습니다 청소카야 하지만 이대로 붙어살술 수 없는 우승경주입니다 4분 지났습니다 회점으로 시어들에게 무 mile 리뷰 첨속하셔야 합니다. 아직까지 물러설 수 없는 선경주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양성 손을 및 빨고 첫 번째 라운드의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라운드, 5분 지나면서 두번째 라운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끊지기를 계속 보여주고, 이제 접속 돼야,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2리로 오는 교통 중. 3리로 오는 교통 중. 지금까지 구두의 미션을 보여줬던 기대에 세번 우즈님의 정석 파일. 지금까지 정우 수비를 보여주셔서 보도에 대성, 대성, 위협하고 배축국을 흡수한 이번 우즈님의 정석 파일과 멋진 경기를 대성 보여주고 이벤트에 경험적인 측면에서 정석 파일과 송이 덕수, 송 경주가 두번째 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다시한번 더 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국경으로 출근할 수 있는데요. 흠들, 대성에に traslating. 아주, 섹도의 배축국은 어느 날 sounds. 치명하게, 대성에 내는 코에 댄서 송곳을 들입니다. 치운하게, 대성에 내는 코에 드는 향상, 송곳입니다. 칙도의 패널에 both의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ewe예, 동생에 부작용으로 선쇼. 이름도의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운하게, 대성에 있는 코에 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초특기와 같은 를 거치고 있으면 비슷한 보서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보습 어적인 보습도 비슷하게 지급해지는 그 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일 금치나면서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황이 성공될 때에 대해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고 있지만 다소 안쉬운 보습을 돌려주고 있는 청소가 해야 되나요 공격적 밀어봤습니다 점수 과연 호흡을 고르면서 경기장을 늦게 쓰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접속하야만 공격 기회를 이제는 잡아야 되겠죠, 경주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을종체국의 양성소들입니다 머리를 끌어 놓고 보이는 양성소들 다시 한 번 더 길게 밀어넣어 보았습니다, 접속하야 다시 균형을 맞추고 노력하고 있는 홍성경주 불을 부딪치면서 자신의 공격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성경주 다시 한 번 더 길게 밀어넣어 보았습니다, 정성경주 다시 한 번 더 길게 밀어넣어 보았습니다, 정성경주 이번에도 잘 하고 있는 홍성경주입니다 2분 50초 지나면서 두 번째 라운드로 이 순간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10분 지나면서 3라운드로 접속하였습니다 길게 밀어넣어 보았습니다 길게 밀어넣어 보았습니다, 정성경주 아직 깨지 않고 있는 홍성경주입니다 이번은 홈격불의 품이 나오는 전동은 엇지컴경은 오윽힐 최초의 고묘 에서는 대양성소입니다 아직까지는 아예 2번째 경기입니다. 740kg 동소 경주, 750kg 전속 사양 체중 차이는 조금 나지만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전속 사양은 뒤로 울려보고 있던 전속 사양은 이제 오늘 과자는 공격에 준비하고 있는 양상 우선이죠. 3번째 경기입니다. 3번째 경기입니다. 2번째라고 2번째라고는 치열한 공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쯤이며 체력이 합리 소진되었을 수 있습니다. 복을 고르고 밀고 들어가는 정속 사양 3번째 경기가 2번째 경기입니다. 2번째 경기입니다. 4번째 경기입니다. 그리고 인사는 4번째 경기입니다. 밀채기를 중독들아 못불어가지고 있으며 밀채기, 독점이 많은 서두리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들어가고 있는 점성, 타야, 멈추기나 시도해봤습니다. 와, 됐다. 다 됐다. 감사합니다.